어, 영상을 조금 잘랐어 아니, 아이씨 용기병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데 다크서울2에 나오는 그냥 패턴이 추가된다거나 그런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얘가 피가 좀 깎이니까 패턴이 추가가 되네 아니, 뭐라고 그러지? 변신을 하네 변신을 아, 지금 12시 30분인데 큰일 났다 보스가 눈앞에 있는데 보스를 깨지도 못하고 좋아, 잘해보자 이거 안되면 그냥 잘거야 kinda 큰일 났야 안애들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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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보인다.